자 백핸드 주워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한 번 한 번 줄 때는 하고 이 스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하나 자 원스텝으로 가야 돼요 정해지지 않은 스텝은 자 지금 솔직히 내가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고 하나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투스텝으로 못 만들어요 원스텝으로 만들어요 다시 하나 둘 다시 저한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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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하나 다시 자 하나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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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그렇지 자 하나 자 집중 제일 아껴봐요 시선 그렇지 시선 여기 보는 거예요 하나 둘 바로 그렇지 스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까우면 그냥 바로 해야 되고 멀으면 그냥 내가 스텝이 정해질 때는 왼발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지금 오른발이 먼저 가지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종류에는 원스텝 지금 하는 원스텝이 있고 아까 했던 투스텝이 있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볼게요 자 언제 뺄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자 다시 다시 자 뺄기는 버티고 하나 다시 하나 둘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우에서 하나 둘 자 두 스텝 돼요 안 돼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원스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디로 줄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스텝이 더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원스텝을 많이 해요 투스텝은 내가 리듬을 실어주면서 자세를 잡는 그런 스텝이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다시 봐 이게 이게 게임 스텝이나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고민을 하셨잖아요 스텝의 방법이 잘못된 거지 어 자 하나 둘 하나 자 그렇지 봐 오른발이 먼저 가잖아 크게 그리고 왼발은 내가 가니까 따라와 주는 거죠 원스텝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 이렇게 하고 바로 뺐어 어 바로 이렇게 거는 거고 어 자 하나 다시 하나 지키고 지키고 다시 다시 하나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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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봐 이번에도 너무 컸어요 원스텝이 늦은 자세 잡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바로 가야지 다시 하나 둘 다시 다시 원스텝 오케이 뭔가 내가 자세를 잘 잡았나 좀 깨름칙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투스텝하고 정석적인 자세지만 지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원스텝 자세가 조금 흐트러져도 돼 근데 근데 이제 내가 그 내 내 그 스윙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만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자 자 자 이번에는 미리 갔고요 자 하나 둘 자 자 자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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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